네, 이제는 말한다 윤건영 편 오늘이 다섯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조금 전 3부에서 만났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는 나눠야죠. 어서 오시고요. 네, 윤건영입니다. 앞서 현안 질문 때 못다운 게 하나 있어서 이거는 먼저 여쭙고 이제는 말한 대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하고 비교가 많이 되던데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별로 평가할 게 없던데요. 너무 박해. 외교 분야는 박해도 됩니다. 정말 외교 분야는 윤석열 정부가 한 게 별로 없어요. 미국 바라기 말고는. 그러니까 지금 유엔 비상임 이사국 진출 등으로 막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데 한 게 솔직히 없어요. 그래서 박할 수밖에 없어요. 유엔 비상임 이사국으로 11년 만에 진출한 건 그래도 잘 된 거 아닙니까? 그 자체는 좋은 겁니다. 당연히 좋은 거고 우리가 자랑할 만한 일일까? 그런데 이게 비상임 이사국 같은 경우에는 유엔의 한 200여 개국 나라 중에서 그런데 북한같이 아예 대상 자체가 안 되는 나라가 한 60, 70개 되거든요. 그래요? 그거 빼면 한 120, 30개국이 대륙별 쿼터대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대륙별 쿼터로?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추대 아니면 경선 대륙별로 이렇게 합니다. 아시아는 두 개, 유럽은 하나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갖는 국력 그리고 유엔 분담금에 비해서 대우를 못 받았어요. 사실. 일본이 11번, 브라질이 11번 이렇게 했거든요. 비상임 이사국. 그렇게 많이 했어요? 갑자기 왜 화를 났어요? 아니, 11번 했는데 우리는 11년 만에 재진비라고 하니까 너무 비교돼요. 우리는 세 번째예요. 세 번째.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갖는 국력이나 분담금 상황에 비춰볼 때는 좀 더 했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못했던 게 하나 좀 아쉽고요. 지금 문제는 정부부터 왜 못 들어갔어요?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륙별 쿼터 제고 사실상 합의 추대를 하는 것이다 보니까 지역 내에서의 외교적 파워, 역량이 되게 중요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쭉 깔아놔야 되거든요. 한순간에 하고 싶다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윤석열, 문재인 정부부터 난방 정책을 좀 많이 펴면서 동남아 국가의 관계 이런 것도 고려가 된 건가요? 저희 잡복같이 이야기하면 신난방, 신북방의 성과들이 이제서야 좀 나타나는 것 아닌가라고.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잡복인가? 그렇다.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주 한 주중, 중국 대사 만난다면서요? 중국 대사의 요청으로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만남이 필요한 타이밍도 맞다고 보세요? 저는 일장일단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당 대표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중관계가 좋지 않을 때 야당 대표로서 책임 있게 만나는 건 나쁘지 않다. 결과적으로.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가름하고 오늘 이제는 말한다 마지막 시간. 못다 했던 이미 예고를 했던 건데요. 1차 남북정상회담 평행에서 열렸던. 이 얘기 중심으로 좀 풀어갔으면 좋겠는데. 지난주에 이야기하면서 잠깐 나왔던 게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평양신민이 몇 만이 운집한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했던 거였고. 그런데 그 참모들은 반대를 했다고 그때 잠깐 말씀하셨어요.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애초에 순서는 좀 뒤죽박죽 될 수 있는데 흐름은 비슷할 텐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제안을 했죠. 평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하는 게 어떠냐. 그런데 연설하는 것을 북한의 집채극을 보는 와중에 연설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그 집채극 내용 중에 북한의 그러한 과도한 선전들이 들어가면 예컨대 미제축출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우리 대통령 면이 영 우습게 되는 거잖아요. 보수 세력이 이제 또 걸기하겠죠. 네. 그런 비슷한 사례가 2007년에도 있었거든요. 아리랑 특전을 노무현 대통령이 봤을 당시에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그런 우려들이 있다라고 해서 저희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대단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죠. 그런데 대통령께서 하자. 평양 시민 15만 명을 앞에 놓고 비핵화 선언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파열구를 낼 수 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평양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기회 아니냐. 우리가 활용하자. 충분히 이야기하자. 라고 해서 추진을 했던 거죠. 그래요? 그런데 딱 연설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소감이라는 걸 좀 남겼을 것 같은데 뭐라고 하셨어요? 대통령께서도 대단히 감동, 감격해 하셨죠. 그래요? 어찌 보면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그럼요. 거꾸로 생각하면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잠실 운동장 와서 서울시민 10만 명 앞에 놓고 이야기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똑같이 생각하면. 그때는 그 자체가 엄청난 파격이었던 걸로, 평가가 나왔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또 하나, 잠깐만 맞배기만 하고 얘기를 안 했던 게 김정은 위원장이 밤 12시에 찾아온 적이 있다는 얘기만 현재 하고 더 이상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2차 남북 정상회담 때인데요. 9월에 평양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상회담 하루 전에 제가 육로로 평양을 갔었거든요. 선발대로? 선발대는 미리 가 있고 합의문이라든지 실무적으로 조율이 막판까지 난항을 겪었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좀 풀어야 되겠다. 승용차 편으로 개성 지나서 평양까지 쭉 갔죠. 그런데 도로 상황은 너무 안 좋긴 안 좋더라고요. 아무튼 올라가서 백화원 초대소에 짐을 풀고 이러저러한 협의도 하고 밤 12시 정도에서 일이 마쳤어요. 그래서 자자. 대충 마무리 됐다. 잠자리에 딱 누웠는데 갑자기 백화원 초대소가 난리가 났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김영철 통전부장만 데리고 백화원 초대소를 방문한 거예요. 저를 보자는 거예요. 갑자기 왜. 단독 면답을 하신 거예요? 정부 관계자가 한 분 더 계셨긴 합니다만.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이야 이게. 그래서 백화원 초대소 회의실에 내려갔죠. 그랬더니 2박 3일간 있을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의 내용들을 쭉 브리핑하는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그러니까 처음 왔을 때 예컨대 사진으로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카프레이드 하는 장소가 여기다. 카프레이드 할 때 내가 승용차에 타겠다. 이런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을 저한테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밤 12시. 그러면 그 시점까지 실무 조율이 다 끝나지 않았던 거였네요. 실무 조율은 덤성덤성 끝났죠. 큰 틀에서는 끝이 났죠. 그런데 저 유튜브 사진에 보이는데요. 또 카프레이드 시작 지점이 여기다. 그리고 내가 승용차에 타겠다라는 내용들부터 해서 2박 3일간에 있을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을 아주 디테일하게 브리핑을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입장받고 생각하면요. 일본에서 만약에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서 실무자가 방문했는데 우리 대통령이 그 실무자한테 브리핑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거죠. 유례가 없죠. 사실. 왜 그랬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한 세 가지로 보는데요. 회담 성공을 위해서 대단히 간절했거나.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아니면 북한 인민들한테 헌신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나. 세 번째는 젊은 정치 지도자니까 좀 치기어린 모습. 밤 12시에 내가 이렇게라도 한다. 꼭 굳이 밤 12시에 해야 되느냐. 그런 거죠. 일찍 올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밤 자정이 넘은 시간이 와서 한 시간 이상을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 잠 깨우면서. 농담이고. 잠을 못 잘 수 있었는데. 그 장면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대단히 인상적이었다. 어떤 거든 이게 간절함이든 치기어림이든 과시든 뭐든 간에 김정은 위원장의 독특한 스타일, 리더십 이런 거 아니겠나 싶더라고요. 그런 점에서는 아버지 김정은 위원장과 약간 닮은 면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런 점에서는 닮기도 하고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김정일 양체제를 비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김정일 위원장은 뭐라 그럴까요. 그게 좀 내성적 스타일이에요. 김정일 위원장의 선대는. 약간 좀 폐쇄형. 폐쇄형이라기보다는 좀 그렇죠. 대회 행사라든지 제스처라든지 메시지라든지 이게 대단히 좀 내성적인데 반면에 김정은 위원장은 대단히 외향적이죠. 그럼 혹시 스위스 유학의 영향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성정의 문제라고 봐야 될까요?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스위스 유학도 하나의 변수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아무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고 누가 수행원으로 들어가느냐도 사실은 눈치김이 이런 게 좀 있지 않나요? 엄청났죠. 그렇죠? 지금이야 남북관계가 안 좋아서 그렇지 서로 가고 싶어하죠. 그러니까 역사적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고 싶죠 당연히. 그래서 백두산도 가보고 싶고 현장을 가보고 싶죠. 그래서 수행원 관련해서 치열한. 내부 각축이 있었습니까? 네. 남는 자와 떠나는 자. 그러니까 남는 자는 이제 입이 대빨 나오는 건가요? 네. 그래서 좀 상징적이었던 게 외교부 장관을 공식 수행원으로 넣었어요. 강경화 장관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헌법에는 북한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영토적으로나. 그래서 남북관계를 할 때 외교부 장관을 공식 수행원으로 데리고 간 적은 없어요. 그렇죠. 통일부 장관이라면 몰라도. 네. 남북관계니까.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요.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외부로 설명하는 건 외교부가 다예요. 그렇죠. 국제사회. 네. 국제사회.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조직도 외교부에 그대로 있어요. 이게 언바란스죠. 안 맞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 가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2018년 4월 판문점회담 그리고 9월 평양회담 공의 강경화 장관이 들어갔던 이유예요. 아울러서 9월 평양회담에는 국토부 장관이 들어갔어요. 아, 예. 주민국 장관. 남북 철도 때문에 대통령이 두 사람은 반드시 넣어라. 철도 연결하고 현대화 사업 때문에. 라고 했던 거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남은 사람. 누가 남았냐. 임종석 실장이 남았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제가 한테는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왜냐하면 임종석 비서실장이 당시 정상회담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랬어요. 그리고 역대 관례를 보면 2000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한강욱 비서실장이 같이 갔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되게 가고 싶어 했을 걸로 보여져요. 당국은 그렇겠죠. 그리고 또 과거 임종석 실장이 해왔던 일을 보면 남북관계 일을 많이 했거든요. 평양 추진이 제일 먼저 떠오르고 하니까. 그런데 나중에 양보를 하더라고요. 임 실장이. 진짜 양보했을까요? 네. 진짜 양보했어요. 흐름을 잃고 포기가 아니고? 아닙니다. 역사에 증언을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하는데 당시에 임 실장이 제가 남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대통령께도. 그래요? 내가 남겠어요. 제가 남겠어요. 그게 이제 다들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서로 눈치도 보지만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 순간에 임 실장이 자기가 남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좀 판정리가 손쉬웠죠. 그래요? 제가 젊을 자랑 하면 아주 가슴에 손 놓고 솔직히. 우리 윤관영 실장은 대통령의 신념 하에 두 번이나 특사단으로 갔다 온 분이고 특히나 이 문제는 조율을 많이 해보셨으니까 어떤 분이 조용히 다가와서 나 좀 껴주라. 이런 얘기 한 사람은 있죠? 있었는데 한 명도 저는 놓지 않았습니다. 진짜 단언컨대. 뭐 야박하게 그러고. 아니. 왜냐. 그런데 기억나는 그때 여야 지도부한테도 공의 가자고 했거든요. 민주당 쪽도 가고 지금 국힘에도 가자고 했는데 국힘에서 못 봤더라고요. 그래서 국힘 소속 의원님들만 다 못 가셨어요. 당시 야당이었던 정의당 그다음에 정동영 대표도 그때 갔으니까요. 손학규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국힘 쪽도 안 가시고. 그리고 기업 총수들도 다 제안을 했을 때 삼성 현대 다 그냥. 그 얘기 하니까 리성권인가요? 그게 지금 먹고 먹으러 더 막 갑니까? 이 얘기 갖고 그때 보도 엄청 나왔잖아요. 혹시 그 얘기 좀 들으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공유관 냉면집 사건인데요. 네. 그러니까. 제 바로 옆 테이블인데. 들으셨어요? 그 얘기? 전 들었어요. 그런데. 뭔 맥락이에요? 이게? 이게 그러니까 리성권 부장. 지금 통전부장입니다. 북한의 통전부장이 이런 말 하면 되나? 모르겠는데. 공식주의인 자리에서 좀 웃겨요. 이 양반이. 좀 약간 코믹 캐릭터입니까? 아닙니다. 그 자체가 저는 좀 그시기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글을 되게 잘 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글을? 네. 말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전혀 아니거든요. 이 방송 듣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좀 그시기하는데. 어쨌든.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이 기업인들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말로써 남측 인원들을 제압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허세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면 쉽게 하면 대화를 거의 독점하고 있었군요. 그 테이블에서도. 그렇죠. 이게 좀 주도했던 측면이 있죠. 그래서 남측 인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 느낌은 이런 겁니다. 집불도 가진 것도 없으면서 뻥치면서 분위기를 좌우하려는 그런 느낌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대단히 문제 있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당시로서는 이런 분위기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저 인간 이러고 말았던 느낌인 거죠. 어떤 캐릭터인지 아니까? 그러면 그때 재벌 회장들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구체적 참석자들은 제가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아마 몇몇 재벌 회장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냉면 먹는데 거기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뭐 했던 거죠. 그렇죠? 전후 맥락은 그랬습니다. 그랬던 거군요. 백두산은 어떻게 가게 된 거예요? 백두산은 문재인 대통령이 되게 가고 싶어 했어요.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때 밤 12시에 찾아와서 쭉 일정 이런 거 브리핑을 할 때 백두산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세모였습니다. 세모. 하루 전까지도. 왜냐하면 기상상태나 북측에서는 김정은 위원장도 백두산은 너무 좀 힘든데. 왜냐하면 날씨가요. 9월 18일이었잖아요. 진짜 조변석계라고 하던데요. 백두산은. 백두산은 9월 달부터 눈이 오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이런 겁니다. 남측의 지도자가 왔는데 대접이 소홀하면 안 된다. 혹여라도 백두산을 못 올라가는 일이 발생한다면 볼 면목이 없다. 그래서 백두산 말고 다른 곳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당시 김정은 위원장의 답변 취지였어요. 뭐 묘향산이나 금강산이나 이런. 어디든 어디든. 다만 백두산 이야기하기 전에 정상회담에서는 친교일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있죠. 친교일정이라고 해서. 평양정상회담은 친교일정이 참 많았습니다. 백두산도 가셨고요. 그다음에 대동강 수산무시장. 맞아요. 또 갔었고요. 그리고 능라도 경기장도 갔었고요. 보통의 남북정상회담 때는 한 번 정도 하는 건데 꽤 많은 시간을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놀려고 그랬다는 게 아니라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비핵화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설득해내자는 취지가 있었거든요. 그런 사적인 또는 친교일정을 통해서. 그래서 백두산도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백두산 일정이 최종 컨펌된 건 정상회담 2일차였습니다. 마지막 3일 하루 전날 컨펌된 게 맞았어요. 그럼 우리 측에서 강력히 먼저 요청을 했던 겁니까? 백두산 가고 싶다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백두산 가자고 해라. 만약에 날씨 때문에 못 간다면 가다가 중간에 돌아와도 된다. 그 뜻을 분명히 전하라고 했죠. 마지막 순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그 취지를 북측에 전달했더니 북측에서도 좋다. 하자라고 해서 둘째 날 저녁 무렵에 그게 최종 컨펌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항공편 하고 난리가 아니었죠. 둘째 날 오후부터 급반전이 되기 시작했는데 난리가 아니어서 그때 김여정 부부장이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둘째 날 만찬을 냈거든요. 수산물 시장에서. 그 자리에 제가 찾아갔죠. 가서 결론은 났는데 실무적은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걸 좀 풀어야 된다. 가기로는 했는데 걸림돌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더니 김정은 위원장이 바로 김여정 부부장을 부르더라고요. 윤 실장하고 조치를 하라고. 그 다음부터 일사천리로 쭉 갔어요. 그래요? 실무적으로. 그러니까 정상까지 올라가고 천지도 봤잖아요. 그렇죠. 소감이 어땠어요? 딱 올라가서 보니까. 중국으로는 많이들 올라가시잖아요. 그렇죠. 북한으로 올라갈 때는 백두산 보기 이전에 개마공원을 보게 됩니다. 개마공원. 네. 드넓은 고원을 보입니다. 교과서에서만 봤던 그 개마공원. 지금 남북관계가 안 좋은 상황이라 소설처럼 들리고 영화처럼 보이겠지만 백두산을 올라가는 과정에서 본 개마공원은 정말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백두산을 그렇게 화창한 날을 볼 날이 많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날은 정말 날씨가 좋았어요. 그리고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갑자기 백두산행위 결정나니까 사람들이 옷을 준비를 안 해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방안복 같은 게 없잖아요. 올라가면 추울 텐데. 올라가면 당연히 춥죠. 그래서 그것도 24시간만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옷을 공수해왔어요. 아, 그래요? 군산복을. 서울에서? 네. 이야. 제가 그래서 투트랙으로 갔죠. 첫날 도착해서 첫날 정상회담을 할 때 실무자들을 동원해서 평양 백화점을 다 틀어라. 혹시라도 가게 되면. 그런데 없던가요? 백화점에? 그러니까 맞출 수가 없더라고요. 아, 숫자를? 있기는 한데 맞추는 게 좀 제한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발상을 바꿔서. 야, 그러면 비행기로 갔다 왔다 하면 되겠네. 남쪽에 있는 옷을 수배해보자. 라고 해서 등산복 메이커들을 수배를 했죠. 그게 있더라고요. 몇백 벌이. 재고가 있는 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왔던 건데. 아, 그래요? 저 사진 보시면 저기 재벌 총수들 막 입고 있잖아요. 그 대단하다는 삼성의 이재용 회장도 저 옷 받으려고 줄 서서 단체복 받으려고. 저 단체복이 내피와 외피가 있어요. 그래서 내피만 받으셨나 봐요. 저까지 갔다가 외피 안 받았는데 그리고 막 뛰어와서 다시 받아가고. 그래요? 백두산 그러면 올라가서 내려와서 반납했습니까? 집에 가져갔습니까? 아마 저거는 가져간 걸로 알아요. 돈 받았어야 되는데.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닌데. 정산복이 얼마나 비쌌네. 그러게요. 그래요? 이야, 그런 일이 있었군요. 말 그대로 급조. 네. 급조한 게 백두산이고 사진에 준비한 게 대동강 수산물 시장이에요. 회 드셨나요, 거기서? 네. 회 드셨는데 뭘 드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그게 궁금해요. 회 드셨죠, 당연히. 먹는 거 다 먹고 살죠. 대동강 수산물 시장은 저희가 제안을 한 거예요. 여기 가고 싶다고? 아니요. 수산물 시장이 아니라 평양 시민들이 가는 일반적인 식당을 우리가 가겠다. 일상 생활 공간을 가고 싶다. 생활 공간으로 가겠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능라도 경기장과 똑같은 취지였던 거예요. 우리가 가서 평양 시민들한테 모습을 보여주고 비핵함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자라는 거였죠. 그래서 정상회담 준비하면서 평양 시민들이 가는 식당을 간다. 우리는 무조건. 그랬더니 처음에는 되게 난색을 표하죠. 경호가 안 된다, 안 된다. 난리를 치더라. 결국 관찰을 시켜냈죠. 그래서 저 일정은 애초에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분만 가시는 일정이었어요. 우리 수행원들하고 같이.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깜짝 방문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조우했던 평양 시민들은 미리 세팅된 시민들이냐 아니면 정말로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서 수산물 시장에서 사고 이랬던 시민들이냐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파악을 하셨어요? 남측 언론에서는 조직대 시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저는 일정하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응은 그게 저는 대단하더라고요. 어땐 반응인가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경호가 무너질 정도였어요. 아, 그래요? 북측 경호가. 그럼 큰일 아닙니까? 네, 큰일이죠. 제가 봐도 저래도 될 일이야? 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 세계 어느 정상은 마찬가지입니다. 경호 조치라는 건 완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상이 이동할 때 주변 핵심이 코아 주변은 경호로 완전 장악 상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산물 시장 방문했을 때도 그 조건은 동일했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식당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타고 계단 올라가는 순간 그 경호가 무너져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주변에 왔던 평양 시민들이 김정은 위원장을 환호하면서 경호 조치가 무너져버렸어요. 바로 옆에까지 막 옷을 붙잡고 할 정도. 호위 총국에 비상 걸리는 상황이군요. 저는 비상 걸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돌아가면 조직된 시민일 것 같긴 한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인지.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반응만큼은 좀 다르더라. 라는 걸 눈으로 확인했죠. 그래요. 먹는 거 얘기 잠깐만 좀 여쭤볼게요. 무슨 일을 드셨어요? 백두산 천지에서 잡는 기른다는 물고기 이름 제가 갑자기 물어보셔서 기억이 안 나요. 그거와 물고기가 백두산 천지에서 나오는 거. 백천지에서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대동강에서 하는 물고기 등등. 민물고기네 둘 다. 민물고기도 있고 바닷고기도 있고 있었는데요. 회 방식은 대한민국 회가 최고. 얼마나 맛있었을까 싶어서. 먹는 거 얘기 나온 김에 평소 궁금했던 거 하나. 옥류관 냉면을 먹어본 분들의 반응이 평가가 반반으로 갈리던데. 진짜 맛있더라는 분도 계시고 생각보다 별로더라는 목소리도 꽤 있던데. 의원님은 맛있었습니까? 맛있죠. 맛있다고요? 맛있죠. 슴슴하고 별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꽤 있던데. 옥류관 면은 맛있습니다. 그건 인정하시고. 그럼 서울에서 파는 옥류관 냉면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까? 비교 안 된다는 건 좀 과한데. 저는 북한 사람들이 손에 꼽는 자랑 중에 하나. 옥류관 냉면이잖아요. 24시간 꽝 고기 넣고 모든 걸 넣고 꾸려냈다라는 건데. 그거 다 뻥인 것 같고. 내가 볼 때 MSG가 안 돼요. 양념 좀 이렇게 치고. 그런데 어쨌든 맛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평양 냉면이 씀씀하잖아요. 그런데 북한 사람들이 좀 깨를 내서 양념 냉면도 만들었어요. 비빔 냉면? 비빔 냉면. 그래서 둘 다 맛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아까 백두선 얘기했을까? 또 평소 궁금했던 게 하나 있는데 반으로 갈라서 중국과 날이 있고 북한과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상이나 이런 데서 마주치거나 이런 경우가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 멀리 보면 중국과 날이 선으로 그어져 있고 선이라기보다는 팻말 같은 게 있어요. 팻말 같은 게. 박아놓아서. 그리고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들이 올라가는 코스는 제한적이고 딱 정해져 있고요. 북측은 북측으로 또 제한되어 있고. 백두산은 우리 산 아닌가요? 사실은. 우리 산이죠. 그러니까 왜 중국. 장백산인지 대도하는 이야기하는 건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그거 볼 때마다 열 불터져서. 알겠습니다. 리설주 여사가 등장을 하잖아요. 네. 어땠어요? 그분은? 2018년 정상회담,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마지막까지 저희한테 확답을 안 준 게 이설주 여사의 참여 여부였습니다. 저희는 정상회담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네 분이 같이 가신다. 그렇죠. 김정수 여사 가시니까. 당연히 이설주 여사가 와야 된다. 이건 우리가 관심의 문제를 떠나서 예의다라고 했더니 북측에서는 생경하게 확답을 못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합의문 쓰는 것보다 어쩌면 더 어려웠을 정도로 계속 안왕을 겪다가 2, 3일 전인가요? 내려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평양정상회담에서도 예외적인데 처음에 아까 사진으로 봤는데 카프레디라는 그 순간에도 이설주 여사가 나타나고 주요한 과정에서 이설주 여사가 다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딱 직접 보고 대면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제 개인적인 평을 이야기하는 건 조금 거시기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북한의 최고 지도자에 대한 부인이니까요. 소주 한잔할 때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 논란이 됐던 게 그때 현성월리라는 존재 있잖아요. 그 사람의 역할은 뭐예요? 정확히? 의전 책임자. 그래요? 의전 책임자요? 맞아요. 의전 책임자. 그리고 처음에는 다들 알다시피 문화예술 공연 기획자였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정상회담 과정에서 보면 의전의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카운터파트가 탁현민 비서관이 됐던 게 또 현성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의전 책임자였기 때문에. 의전 책임자는 아니에요. 책임자는 김찬선 실장이라고 따로 있고 그러니까 행사 기획자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냥 에피소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건 좀 시공간을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2018년 3월에 우리 예술단이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래서 지난번에 블랙핑크 이야기도 하고 여러 말씀을 했는데 이선희 씨가 그때 갔었어요. 이선희 씨 노래 얼마나 잘하십니까? 블랙핑크가 아니라 레드벨벳이었습니다. 레드벨벳. 아, 이제 본맘이 이제 나오는구나. 왜냐하면 블랙핑크. 레드벨벳밖에 몰랐다면서요. 아니, 블랙핑크는 저희 딸이 좋아해요. 요즘 맨날 블랙핑크 노래만 들어서 제가 지금 입력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멤버 4명 이름 다 아세요? 모르죠. 저는 아는데. 아무튼. 저는 지수는 압니다. 뭐, 안 해. 네, 아무튼. 이선희 씨가 노래 정말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전 리허설을 할 때였어요. 이선희 씨가 노래를 확 질러버렸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못 쫓아오는 거예요. 같이 합을 맞추는 건데. 북한 가수들이. 그랬더니 현송월이 화를 버럭 내면서 하는 말이. 야, 그것도 못 올라타네? 이러는 거예요. 아, 올라탄다는 표현을 써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북한식 표현인 것 같은데 기분 상하는 거죠. 이선희 씨가 노래 잘하고. 그런데 북한은 창법이 틀려요. 그렇죠. 우리처럼 막 지르는 창법이 아니어서 창법의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막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또 속으로 또 통쾌했죠. 우리의 대표 가수가 북한의 노래 잘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낫다라는 느낌. 알겠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는데 아까도 잠깐 얼핏 비쳤는데 합의문 작성보다 어려웠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아무튼 평양정상회담에서 합의문 작성을 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몇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성과도 있었습니다. 우선 합의문 작성에서 어려웠던 점 하나는 뭐냐고 하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정상화하자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북측에서는 필요하다. 우리 남북의 힘을 좀 모아오자. 그래서 이걸 돌파하자라는 취지로 제안을 했고 우리도 당연히 인정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유엔의 대북 제재 때문에 이게 되겠냐라고 해서. 결국은 그 문제죠. 합의문에 뭐라고 썼냐면 여건이 마련된 데에 따라라는 조건을 붙이잖아요. 결국 한참을 며칠을 이 문항 가지고 싸우다가 결국은 그 앞에다가 조건절을 넣었죠. 여건이 마련되는 데에 따라 금강산과 개성을 신속하게 보고 난다. 이게 하나의 사안도 있었고. 그다음에 9.19 군사합의 관련해서는 북한 군부는 상당히 반대였죠. 그래서 왜냐하면 당연히 북한 군부에서는 군사합의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을 계속 냈고 그러니까 협상을 하는 입장에서도 잘 진행이 잘 안 됐죠. 그런데 우리가 강하게 밀어붙였고 특히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을 했죠. 이렇게라도 가야 된다. 이게 군축의 일환 아니냐. 당신네들이 살기 위해서는 가야 된다라고 설득을 해서 9.19 군사합의가 정상회담의 부속선언으로 채택이 되었던. 그렇죠. 의미 있는 부분들으로 이어졌다고. 그때 송영무 국방장에서 사인하고 했던 영상이 지금도 계약이 선연한데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문제는 그때 어떻게 됐었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과 관련해서도 합의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연내에 답방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북한은 연내라는 부분을 빼자라는 거였습니다. 되게 좀 부담이 있었겠죠. 그런데 저희는 해야 된다. 답방 연내로 못 박자라고 해서 결국 받아냈죠. 이것도 연내 부분은 당일날까지도 이게 안 풀리는 축제였습니다. 그래요? 당일날까지도. 그런데 아무튼 실현은 안 됐잖아요. 아쉽죠. 아니 추진은 좀 됐었어요. 답방 이야기하려고 하면 앞으로 다섯 번 더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네. 추진은 됐는데 결국은 성사가 안 됐던 겁니까? 네. 그래요? 그러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게 성사가 안 됐던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어요? 그게. 앞으로 방송 다섯 번 더 할 생각이 있으시면 물론. 저희는 좋아요. 농담이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복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주변 국가들의 관계 그리고 북측의 입장 이런 것들이 잘 조율이 되지 않았던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북미 정상회담을 이야기를 했는데 하노이 노딜 이후에 북미 간에 어떤 물미에 뭔가 좀 그래도 더 미련을 갖고 뭐를 하고 이런 것도 없었었어요? 북미 간에도. 그러니까 말씀 잘 꺼내주셨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하노이 노딜 이야기했잖아요. 빅딜이냐 스몰딜이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조금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 북한에게 빅딜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영변이 포함되면 스몰딜일까요?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그게 저는 빅딜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 영변이 그렇게 중요하다 보면. 영변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 서구적 시각에서 보면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영변은 스몰딜이야라고 생각하겠지만 북한 입장에서 또 다를 수 있는 거 아닐까 싶은 거죠. 단적인 예가 전통적으로 비핵화 방식은 행동 대 행동 단계적 동시 이행 방안이 주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하나 내놓으면 미국도 하나 내놓은 거예요. 이게 행동 대 행동 동시 이행 방안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억나시겠지만 2019년 1월에 비건 부장관이 스탠포드에서 연설을 합니다. 행동 대 행동 방식으로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받고 2월 달에 하노이 회담이 열렸던 거 아닙니까.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영변을 내놓고 플러스 알파를 내놓는다고 할 때 미국이 내놓을 행동은 뭐냐라는 거에 대한 관심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구적 입장에서는 빅딜이냐 스몰딜이냐가 있겠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빅딜 스몰딜 다 아니고 이게 다 전체인 거예요. 이게 외길 수순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아무튼 북미 정상회담도 노딜로 끝났고 남북 정상회담도 평양에서 그 좋은 분위기까지 갔지만 지속이 되지가 않았던 거잖아요. 결국은 어느 순간에 다시 냉각 국면으로 들어가는데 결정적인 터닝포인트가 뭐였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러면 돌아서 결과로 이때 이랬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갔을 거다라고 하는 어떤 후회 지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답방일 수 있고요. 그리고 북미 관계에 있어서는 하노이 노딜 직후일 수 있고요. 더 근원적인 문제는 2019년 6.30 이후에. 6.30이라는 게 판문전 남북미 3자 회동 그리고 3차 북미 정상회담이 그 직후에 구체적으로 견인해내지 못했던 것. 이런 몇 가지 포인트들은 있습니다. 우선 그보다도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호흡의 차이를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대한민국은 5년 단임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신이 정권을 잡고 남북 문제 즉 비핵화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호흡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북한은 3대 세습 체제예요. 그렇죠. 70년을 해왔어요. 그렇죠. 호흡이 상당히 길어요. 단 아주 막말로 이야기하면 그들은 시간에 자기 되어야 될 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그런데서 오는 호흡의 차이를 잘 극복하는 것들이 저는 앞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 이슈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없다. 공론의 장에서 이건 좀 모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때 다방면으로 특사로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하시는 입장에서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한 지도부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 문제를 풀고 비핵화로 가고자 하는 어떤 진정한 의지는 있었다고 보니까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한테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야, 김정은 비핵화 이슈가 있었냐? 한쪽에서는 김한조선 아니야. 그도 얘기를 했잖아요. 안 되기는 죽은 거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질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 북한의 의지가 있건 없건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그걸 끄집어내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운전대다, 이거는. 그리고 우리가 끄집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핵을 이고 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북한이 의지가 있든 없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의지가 없으면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 몫이고요. 있으면 그걸 더 인컬리지 시켜서 어떻게든 끄집어내는 게 우리 몫이에요. 있냐 없냐라는 것들은 그 당시에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안 돼, 못해. 의지가 없다고 해서 손 놓고 있어. 이럴 일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은 윤석열 정부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진심으로 이것만은 남북관계 개선이나 북한 비핵화로 해서 정말 이것만은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정말로 간언을 드린다면 어떤 말씀만 해 주시고 싶으신가요? 지금 당장이요? 지금 당장이든 임기 내가 되든 뭐가 되는지 간에. 저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위해서는 다자협의체를 빨리 가동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육자댐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양자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문재인과 김정은. 김정은과 트럼프. 이렇게 양자로 해서 탑다운 형식으로 걸 갔는데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그럴 생각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걸 다시 다자로 돌려야 돼요. 제 생각할 때는 미국과 중국과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 사자가 협의체를 만드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일본이, 일본 빼면 일본이 또. 일본, 러시아는 뭐. 난리 치지 않을까요? 자기네 뺐다고. 육자보다는 사자가 저는 낫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디테일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기를 기본으로 해서 양자협의체를 가동해 나가는 것이 지금은 우리가 좀 그나마 여지를 열어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싶고요. 당장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무엇을 할 거냐와 관련해서는 레버리지를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저는 한미일 안보협력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비핵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북한의 도발을 막아내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한미일 안보협력을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얻어내야죠. 예를 들면 북미 수교 부분을 따내든지 예를 들어서 일종의 돌파구를 만들든지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온전히 퍼주고 있어서 아쉬운 거죠.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북미 관계가 새로운 국면이 창출될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하다면 그런 여지도 없다고 보십니까? 좀 더 저희가 가야 될 길이 지고 진안해지는 어려워지는 더 어려워질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민주당 정부나 공화당 마찬가지로 북한을 신경 쓸 여력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요? 오히려 트럼프가 지금까지 역대 미국 대통령이 가장 적극적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역동성이 있었죠. 역동성이. 참 아이러니한데요. 진짜 아이러니인데요. 아이러니입니다. 그런데 역동성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북미 관계 70년에서 정상회담을 세 번 한 사람이 트럼프예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9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30년을 끌어왔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아쉬운 거지. 30년 동안 끌어왔던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비핵화 선언을 일어냈던 게 트럼프예요. 그렇죠. 아쉽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또 아쉽다고만 할 수 없고 어쨌든 가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다섯 배나 걸친 이제는 말한지 마무리해야 되는데 혹시 못다하신 말씀이나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통일통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통일이 맞을까라는 좀 도발적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젊은 세대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꼭 통일해야 되는 거냐고. 저는 당연히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을 평화로 잠깐 옮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바로 그죠. 통일보다 평화. 저는 평화를 통해서 남과 북이 서로를 관여하지 않고 서로 싸우지 않고 자유롭게 왕래하는 국가가 되면 통일은 온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통일이 우선 통일부 예를 들면 부처 이름도 통일부잖아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통일 전선부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남북의 관계에 있어서 혹시나 저어됐던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인식도 좀 바뀌고 남북 문제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야 간의 이견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건 정쟁의 소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호흡이 짧아서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북한하고 협상을 하다 보면. 그렇죠. 길게 가면서 여야 간에 좀 그런 것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뭐라도 대북 정책만 보면 정권이 바뀐다더라도 어떤 연장선과 일관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게 안 되니까 계속 출렁이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섯 번에 걸쳐서 윤관영 의원께서 특별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좀 아쉬움을 남기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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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